1. 스파린 존 게이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이벤트! 먼저 1대1 매치가 가능한 스파린 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리그 오브 레전드를 포함한 6개의 종목을 현장에서 즐기는 것은 물론, 승리 시에는 다양한 경품과 WCG 코인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기 인플루언서와 직접 만날 수 있는 팬미팅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현장 팬미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려야겠죠? 우선, 별도 공지된 인플루언서별 참여 티켓 배포 시간을 확인하세요. 이후, 배포 시간에 맞춰 팬미팅 데스크를 방문해 선착순 참여 티켓을 수령해 팬미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WCG 레트로 게임존과 레트로 장터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곳은 25대의 콘솔 게임기와 5대의 대형 게임기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기억에서 잊혀졌던 고전 게임들을 즐기며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여명의 유명 코스어들이 참여하는 코스프레 포토타임! WCG 참여사들의 이벤트 부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F&B 부스까지! 넘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를 씻어줄 게이머들의 여름 바캉스가 2023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엑스코에서 펼쳐집니다. 올여름을 게임과 함께 하고 싶은 전세계 게임인 모두! WCG 2023 부산에서 만나요! 2021년 9월 28일까지 부산 엑스코에서 부산 엑스코에서 ấn 엑시코에서 공통하는 나라의 코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